셀트리온 관련해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셀트리온 3사 상반기 합병 불투명, 자기 주식 취득 끝나야 가능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건 뭐 당연한 거죠.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를 했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획대로 하면 5월 18일까지 매수를 할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까지 매수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. 셀트리온,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번 자사주 매수 공시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예정일보다 좀 빨리 매수하긴 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셀트리온 800억, 셀트리온 헬스케어 400억 자사주 매입 예정기간이 5월 21일 날 끝난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한 달 이후에 3사 합병에 대한 걸 시작할 수가 있죠.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셀트리온의 자기 주식 매수가 예정대로 5월 21일 끝날 경우 셀트리온 이사회는 빨라도 6월 하순이 돼야 3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열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지금 이 헤드라인처럼 상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셀트리온 3사 사업회사의 합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상반기에는 셀트리온의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회계 이슈를 털고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후에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 그동안 셀트리온 회계 이슈가 정리가 되고 셀트리온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좀 지금보다는 저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 하반기부터 셀트리온 합병 이슈로 좀 더 멀리 주가가 날아가면 그 시나리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